자, 가봅시다. 이번 판 돌잡이 미션! 이번에는 시원하게 싸우러 갑니다. 헐, M사구! M사구 도재비는 처음인 것 같은데? 진짜 한 적 기억이 아예 없어. 대박. 와, 개 잘 쏜다. M사구 체질이었잖아? 무슨 용기로 달려왔냐? 서브충을... 뭘 들지? 드론을 들까? 오, 뭔가 설레인다. M사구 유튜브가 없어서 그런지. 내가 M사구를 안 쓰는 건 딱 이유가 하나야. 맞춰봐. 맞아. 장전할 때 속 터져서. 와, 드디어 고급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장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내가 습관성 장전이라 해가지고 그냥 한 몇 발 쏘면 장전을 하는 버릇이 어쩔 수가 없어. 난 총을 한 번에 많이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쏘고 장전을... 우와, 토네이터. 여러분 이거 새로로 나온 거래. 와, 멋있다. 저기 가보자. 나 저기 가보고 싶었어. 나 토널도 갈 건데, 갱춘? 우와, 눈 보라 지른다. 태풍의 눈에 들어왔어. 없어졌나? 내가 어떻게 이렇게 dough를 둬, 아 왜저래 진짜 집착하지마. 내가 여기 태운다. 여기 세우는 거야. precisely, 저 중의 중에서 한 명을 하는 겁니다. 그는 한 명을 하는 것 같아. ұ,너. 아, 제 반응을 한 보입니다. 여보, 탈ㅑ,네. 탈ㅑ,네. 이제는 한 명을 하는 것 같아. 그는,너. 아... 아... 그러니, 세상에 이래. 아! 정전하는 중이래 이거 왜 따라왔어? 그러니까 이렇게 호럭호럭한 사람이 아닌데 복음 먹는 사람들은 조심해 이런식으로 또 생김에 있다 가보자 아드레날르 하나? 복음 먹으러 온다 어묵 맞았다 죽지 않을까? 나이스 이렇게 원래 수류탄 말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처음에 한 방에 못 잡아가지고 태풍의 눈이다 뭐지? 이제 생긴다는 건가? 수류탄 남았을까? 애도 다 쓴 것 같은데 나한테 우와 지린다 차 소리 우와 수류탄 수류탄 개많다 근데 피가 안다는데? 왜 피가 안달지? 주변이라 그런가? 가운데가 아니라 그런건가? 왜 자그장 때문에 피가 나는거야 시야만 가리는건가? 아 변수인데? 이 시드가 잘 안긴가? 수류탄 스피 괜찮아 미안해 하나도 안 들어갔어 너무 무서운데? 개무서운데? 우와 샷건이야? 수리탈? 너 가서 수리태면 죽을 뻔했지? 수리탈 터졌어? 뭐야? 여러분 수리탈 뭐야? 내 약한거 터졌어? 기억을 잃어버려 탐나! 탐나! 이걸 사라 이래서 상뚱을 먹어야 돼 우와 다행이다 애매수리 키트! 키트! 깨끗 오른쪽 한 명이 어디였지? 1대1대1 왼쪽 하나 위에 하나 오른쪽이 죽었나? 저기있다 쟤 나를 아예 모르는데? 몇 미터지? 60이랑... 100 사이? 이 정도? 어 쟤는 내 위치 알텐데? 지금 돌까? 아 이게 왜 죽어? 아 이게 왜 죽어? 와 오늘 치킨 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? 와 오늘 치킨 먹기 왜 이렇게 힘들어? 뭐가 뒤로 날라가지 않았어? 뭐 어디 언제 깠지? 아니 치킨 이거 숙소 언제 까는거지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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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아... 아 아 아 아 아 아